전자레인지 사용 시 용기 종류에 따라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적합한 용기인지 확인해 주세요. 부속품인 구이 석쇄 사용 시 실리콘 패킹이 찢어지거나 한쪽이라도 빠진 채로 작동 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구이 석쇄는 오븐 내부 벽에 붙여서 사용하지 말고 조리실 중앙에 놓고 사용해 주세요. 전자레인지 기능 단독 작동 시 오븐 용기와 스팀 용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 용기 손잡이가 녹아 변형이 생기면서 타는 냄새 및 스파크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. 제품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내부 청소 진행 후 사용해 주세요. 제품 오른쪽에 있는 종이 같은 부품 도파감 덮개가 손상된 경우 사용 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교체용 모델은 새 부속품 구매 후 교체해 주세요. 고정용 모델은 손상되었을 경우 서비스 점검이 필요합니다. 구이 석쇄, 실리콘 패킹 및 도파감 덮개는 고객 상담실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파이팅 그릇 감사합니다.